아 우리 또 사행성 캡틴이 형님도 언제 또 저렇게 또 시작하셨대? 어 주사위 눈! 그렇지 정하고 제이슨 너 이 거지 새끼 넌 제대로 벌렸어 3구 몽구 너도 좋고 에이 500억 저거 오링 시키는 맛도 얘들아 좀 짭짤해 짭짤해 500억 오링 시키는 것도 아 자 2등 가면서 그냥 파손 시켜야지 자 일단 멕시코부터 가자 멕시코에다가 아따 우리 또 제로무니가 또 이렇게 또 담배 한 잔 푸라고 그렇지 이거 100% 건설이지 곱하기 3 그렇지 2랩마도 좋아 괜찮아 얼큰니 어서와 이새끼 이제 게임 존나게 꼬이지 넌 이제 이러면 뒤지면 되는 거야 너도 와 약속의 멕시코 약속의 멕시코 아 시작 깔끔합니다 자 8로 갑시다 8 좋았어 아 7 오 또 100% 건설하고 아 6 야 요고판 시작 좋다 시작 아주 좋아 적용지역이 없죠 이새끼야 어 야 잠깐만 러시아 미국 야 미국이 이거 언제 인후 약속의 땅이네 어iques 야 랩만 짓지마 12로 한 번 가야겠다 12! 아 씨부래 12는 안 되지 아 빌라 3개 갔다 이거 뭐해 야 미국 이번에 가야겠다 미국 그렇지 미국 가지만 미국 내 땅이야 랩만 짓지 말고 자 4 아! 아 너무 길었네 씨부래 야 캐나다에 더 져야지 아 호텔 2개 갔다 뭐해 아이씨 3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래 서로들 벌려 조금만 깎아주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렇지 건물 못 깨지마 야 일본이나 이거 브라질 가면 괜찮은데 베트남이 너무 괜찮은데 자 시빌! 그렇지 시빌! 야 이거 주콘 이거 괜찮은데? 100플로 2개지 굿 좋았어 3렘만 좋구요 좋았어 여기 이제 약속이 딱 점점 돼가고 있어 이번엔 노르웨이 가자 아 캠 여러분도 잠깐 이거 담배 한 잔 펴고 제가 손방 킬게요 자 여러분들 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추천 질찬 그렇지 스웨덴 어서와 이새끼야 어서와 자 7,8 7,8 그렇지 주사위 컨트롤 역시 무지가 이거 좋네 야 여기다 근데 렘마 못 지우면 안돼 렘마 아 X 됐다 C 아 C브라이 렘마를 못 지워 버리네 어디야? 렘발란드? 어 크레인이 어서와 잠깐만 6 그렇지 저거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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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하고 같이 두 개 있고 어? 아이 크레인 아 형 키보드 많아 야 근데 요즘 샷건도 잘 못 치면 정지 당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은행에 나가 3이나 6 가면 좋은데 6 정확하다 아 7이 나오네 야 인수해 렘마 남산타워 하나 아 C브라이 남산타워 아 아 멋진네 야 요번에 저거 일본 가면 저거 대박이다 뭐야 아 저쪽 이탈리아 저쪽 라인은 날라가 버렸네 그렇지 넌 클루가 난 무조건 일본이다 자 11 정확했어요 아 12네 그렇지 거기다 건물 더 올려 그렇지 좋고 야 9 가면 이거 완전 저 땡큐다 아 짧았다 아 C브라이 아 요번에 주사위 컨트롤 만들었어 이거 아 9 9 월급상승 아 휴강구 3 얼컨이 브라질 어서오고 이 새끼야 그렇지 어서와 아 왜 이렇게 길게 가 건물을 한 번 더 지어요 한국에다 때려줘야 돼 한국에다가 아 왜 자꾸 이거 빌빌만 이렇게 세 개를 가 아이씨 아이씨 야 요번에 이거 일본 다시 한 번 노린다 야 그래도 멀건색 땅이 많지 세계경제 활성화 좋구요 크롬치 스웨데로 소화 이 새끼야 굿굿 7,9 9 오하 그렇지 100% 건설 세 개 다 세려 짓고 좋아 건물 안 한 식구가 건물 안 한 식구가 아 아 이 새끼 그걸 갖고 가네 그렇지 건물 제대로 못 쪘지 아 서와 이 새끼야 스웨덴 자 1,2,3,4 4 4 뜨면 돼 4 한 번 더 아 랩 맞았네 4,4,4 아 길었다 아 살짝 길었잖아 아이씨 호텔 세 개 아이씨 호텔 세 개 갔다가는 멕시코 때려줘서 10억 90억 90억 그렇지 캐나다 좋고 조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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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캐나다 플레이스 이거 얼마야 23억 와, 미국을 가네. 릴리스 타워. 야, 저 새끼 미쳤다. 야, 9 가야 돼, 9. 아, 10이다. 길게 가! 10. 야, 이거 한 곡 뺏기면 안 돼. 아이씨, 악마마도 왜 다 무슨 민박증만 쳐줘, 이렇게. 아, 이 새끼. 이것도 인수할래라? 공부할 거라, 공부. 인수 안 하네, 이 새끼. 어? 공부를 한 번 더 줘요. 와, 이거 한국에 투자 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번에 무조건 일본 가야 돼, 9. 정확해! 와, 이번에 컨트롤 잘했잖아. 일로 와, 너네. 멕시코랑 멕시코 한 번만 들려라. 멕시코 한 번만. 4. 내가 기부왕인가요? 4. 내 차례! 10. 좋았어! 이것도 좋아! 통행료 상승! 통행료 상승! 181억. 통행료 상승 181억. 야, 이 새끼들이 이제 여기 멕시코 쪽으로 온다. 뭐야, 토끼. 와아아아아! 연장해, 이 씨암만 알고! 남자는 무조건 고지! 하... 멕시코 느낌 오는데... 3, 7, 오우 다행이다! 잘 피했다, 씨... 잘 피했어! 그렇지 암프테르담! 야, 이번에 실버 목표 한번 받아! 어 뭐야? 뭐야? 왜 컴퓨터 왜이래? 아플레이스 초고리 생산하네 뭐야 잠깐만 이거 왜이래? 그렇지! 네달라드! 46억 좋고!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11 괜찮아 월드! 감사합니다! 3분만 꺾어주세요 변빛이 내린 내 땅에 도착했어요 2탄 남았는데 와 제방률 저기 저게 얼마야? 미국 미쳤다 7 8 야 너네도 여기 하나 와라 개새끼들 여기 360억이다 이제 그렇지 건물 존나게 때려죽고 500억! 500억! 좋아 500억!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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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야 둘중에 1명은 무조건 날ический 둘중에 1명 무조건 도착했다 네 괜찮아 이 살이 왜왜 아 2시 나 삼이 왜와 어, 야 괜찮아! 이 새끼들 딱 한 놈만 와라! 윙~! 윙~! 빨아들이고! 너도 와! 어, 끝났어? 아, 527억... 그래도 선생님... 아, 우린 못 맸지? 질입니다, 좋고요. 아주 좋고요. 어, 이것도 100% 가능하니까... 역시 우리 한방위와 함께 하고 하면은, 어? 마지막 얘들아, 진공청석이 여러분들 빨아치기 좋았지? 어? 빨아치기 좋았지? 지금 얼마야? 어, 나무주사위 꺼져. 나무주사위 좋냐? 잠깐 봐보자. 예, 김이, 시부레. 완전 쓰레기네. 야, 지금 얼마야? 2400억! 아, 1조까지 가기가 힘드네. 응? 주사위 컨트롤 좋고. 레디! 벅구야! 야! 야, 이 새끼 짜취 돌리자! 어, 벅구야! 이거 우리 둘이 이거 같이 가야 돼. 1등! 굿! 야, 벅구야! 더닐 3미리 이 새끼 이거 조져갖고 우리 둘이서 저거 2700억! 어? 놀아먹는 게 어떠냐? 어? 작업 한 번 치자. 어? 어때, 벅구야? 어? 나쁘지 않게. 내 차례예요. 이게 뭔가? 야, 그런 말 하지마. 쟤 입맛 딱, 어? 어, 눈치 까잖아, 이 새끼야. 좋았어. 시작일 때 나쁘지 않아요. 알았지, 벅구야? 우리 둘이 서로 공격하지 말고 일단 저 새끼만 공략하는 거야. 그렇지. 넌 바로 너, 일단 넌 거기로 가. 더닐 3미리, 이 시부레. 더닐은 라이트 6미리지. 와, 이 새끼 너 첫 주사위에 더블도 괜찮아, 은근히. 어? 아, 나 맞지지 말지. 자, 다음은 스웨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오미나가. 자, 스웨덴 한 번 가자. 자, 개쵸. 파링! 3, 골드카드도 괜찮아. 오, 황금열쇠? 오, 황금열쇠 9월. 야, 이거, 이거 존나 아껴놔야 돼. 존나 아껴놨다. 몇 별 국자에 가면은 그때 딱 써야지. 아따, 또 천사 카드. 그리고. 3, 3, 3. 책 좀 봐라, 여기도. 여기로 제대로 공략하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거 땅만 많이 사면 돼. 어, 뭐야? 스웨덴 셈에? 굿. 오, 좋았다. 야, 6이네. 이거래. 통입률을 왜 해, 내가. 어? 이런 싸구려 땅에다가. 바로 사고. 자, 랩마 3개 때려줘. 그렇지, 랩마 2개도 괜찮고. 야, 우리 지상열림. 네, 또 1개 감사합니다. 7. 그런 다음에. 야, 요번에 이탈리아 가야 되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만 들어가면 돼. 그렇지. 야, 지새끼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돼. 4, 4, 4. 4, 정확했어. 정확했잖아. 이탈리아만 들어가면 돼. 와, 키브 타고 또 이게 뭐야. 야, 저 새끼 스웨덴 갔다가 이탈리아 가면은 X 되는데. 야, 저 새끼 어디 가게. 어? 어디가 쟤? 와... 이탈리아를... 그렇지 건물 못 짓지 이 새끼야 와 5배야? 3 영국 좋고 아 씨부랴 망했다 저기다가 샹라메고 운먹집 짓고 앉아있네 지금 일단 이러고 미국을 가야지 야 근데 5배면 이탈리아도 좋아 잠깐만 미국 한번 갔다가 와 덴마크 8 아 이거 또 추사이 커트로는 안 됐네 그렇지 덴마크 덴마크 하시는 것 같다는 안되고 덴마크 가면은 이거 시구에 지리는 건데 이거 그렇지 덴마크 가지마 어 가지마 야 스빌덴만 이거 내가 먹어도 괜찮아 아아 덴마크 번쇼! 그렇지 인도 시구레 땅 사지 말고 여기서 한번 묶어놓고 덴마크 10이 가지 아아 씹! 뭐야 이번에는 7이었다 야 좋았어! 야 이거 일단 스웨덴을 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아아 씹! 시위댄 가서 저기다 또 짓고 뭐야! 대박 맨트마크로 감사되었습니다! 저기다 렌마을 6개를 세려줬네 그렇지 기부지역으로 야하하하하하하하 30억 기부 받고 이새끼야 어 좋아 바로 스웨덴 가죠 스웨덴 그렇지 미션이 왜 끝나 이새끼 아직 있는데 그렇지 통행료 뇌배 받고 하트 플레이스 그렇지 빅토리어 타워 하나만 짓고 인수 불가 되고 3배! 굿! 괜찮아! 그렇지! 좀 많이 올랐어 여기에 또 죽음의 사거리 그렇지! 노르웨이! 한 번 와! 바로 와 이새끼야! 일본 한번 와라 버쿠야! 어? 일본에서 쉬브라 저기 어? 어 일본 좋은데 많잖아? 그렇지 덴마크 잘 걸렸고 둘이 일단 주머니 먹더니 내 차례에요! 오! 정확했다! 오! 좋아! 야 이탈리아 좋았어! 야 저기 먹으면은 오! 통행료 할인 필요 없어! 콤보 할 거라 콤보! 질이 없고 저 피사에 사타! 인수해도 인수하면 5배 안되냐? 피사에 사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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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배 안되나보네 아이씨! 아이씨! 애들 뒤졌어! 아이씨! 오늘 뒤졌어! 그리고 그는 헤드밀어 노르웨이를?! 으어?! 저 새끼들 봐라 너 일로와 이탈리아 나와 이 새끼야 와... 새끼들 나만 집중 공격해? 십 네덜랜드에다가 시골에 더 집중해 아 빌라 새끼야 이 십 그렇지 인도 소소하게 한번 오고 소소하게 일로와라 뽀꾸야 어? 이탈리아 아 시골에 프랑스 아 노르웨이 근데 뺏긴게 크네 와 세계경제발상화 더 업 짧게 한번 던지고 3 좋아요 그래 여기도 콤보하나 때리고 자금성 3개 좁비용 어차피 시브레 1등은 나야 자 17억 6억 여기도 그래도 조금 나름 쌍박해 같이 1번 좋구요 23억 굿굿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4달란트 와서 박는거야 응? 어때? 188억 28억 자 짧게 한 번 더 가지고 4 좋아 터키 그렇지 100% 건설 건물 3개 져버리고 좋아 2300억 넘어갔지 아 이 새끼 스웨덴 야 이 새끼 이제 정조준 됐다 정조준 됐어 그치 건물 짓지마 뽀꼬야 여기 중국 한 번 와라 중국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가 어? 춘장 마사지 한 번 하고 이 새끼야 어? 아 그래 기부 30억도 괜찮아 기부 30억 야 저게 50.. 54억이네 네 차례에요 발 좋구요 와 신들렸다 주사위 컨트롤 좋구 16억에 일로와 일로와 이탈리아 한 번 와 어? 버린사 비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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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았어 이 그치새끼 200억 좋구요 그렇지 터키 소소하게 야 이거 러시아지 러시아까지 가면 이거 괜찮아 내 차례 6 6 정확했어 8 그래 이것도 좋아 여기다 좀 힘 좀 실어줘야 돼 여기다가 힘 좀 여기다가 힘 좀 호텔 3개 69억 아 좀 약해 8 조금만 바꿔주세요 2대인인데도 상대 안되지 이 그치새끼들 어? 뭐 어디 뭐 비싼 땅이 없노 이거 11 그렇지 이 새끼 또 온다 뻗구 뻗구 또 와 내 차례에요 12 좋구 야 무조건 너네 다섯 턴 연장이야 어? 4금성 6렙 좋아 여기도 이제 좀 세지네 얼마야 여기도 77억 3 3 좋아 7 어우 괜찮아 이거 이런거에 왜 써 이거를 이거 야 중국 한번 와봐 어? 아 기부 야 기부 이것도 시브레 여기 한 80억 한 90억 당겼네 마지막 턴은 무슨 마지막 턴이야 시브레 무조건 다섯 턴 더 연장이지 아 이 새끼가 이걸 비껴가? 이걸? 그렇지 건물 주지 말고 연장해야지 이 새끼들아 연장 연장 연장전 내 차례에요 야 러시아 가자 10 아 11 그래 아싸리로 어 여기 이탈리아에다가 요거 좀 더 실어 놓는 것도 좋아 힘 실어 놓는 것도 여기 400억 400억 굿 일로만 알아 이 새끼들아 어 400억이다 그래 저게 좀 안보여? 아 잘 보이지? 어디 터키 왔어? 3 야 이것도 제껴 이것도 제껴 아 건물 다섯 개 갔다간 안돼 야 여기 시브레 죽음의 터걸이 하나 걸어놨다 죽음의 터걸이 아 시브레 이 새끼 이거 아 400억 막 한번 봐야되는데 아 아 아 아쉽네 아쉽네 복구 이 새끼 뭐하냐 이거 또 핵슬나고 이거 또 준비하고 있네 그래 스페인 갔다가 이탈리아 오면 돼 복구야 알았지 내 차례 시비에 꽉 채웠어 어 활인 인수가 138억이야? 안에 시브레 두턴 남았는데 이럴 때 써야지 이럴 때 어 92억 그래 좋았어 이 새끼 거지 만들자 복구도 그래도 요번엔 좀 돈 많이 땄네 일로와 복구야 거기서 딴 돈 이탈리아에 꼴아박으면 돼 아 시브레 1주 안하지 일단 9 아 10이다 오 좋아 야 여기도 일단 건물 좀 더 줘 이 새끼들 이거 한번 더 와야돼 아 17억밖에 안되네 그렇지 터키 아 아 이거 한 천억씩 따야되는데 이렇게 자꾸 몇백억씩 따갖고 이거 안돼 아 이탈리아를 한번 안오네 감질맛나게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그렇지 황화관은 저 새끼 좀 약간 족같긴 한데 이 야 캡틀 넣어 이 새끼 좋았어 주사위 다 이거지 아 됐어 6 6 6 좋았어 선 됐어 야 요번에 요번에는 또 캡틀 빨아먹으면 된다 어 뽀뽀야 왔다 우리 또 폴 케이 요번판 그래 아주 느낌 좋아 우리 또 폴 케이가 또 이렇게 또 해주고 하면은 또 양직에 가야지 8 10 좋아 더블 아 아 씨브라이 렛마 못찾네 8 그렇지 8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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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렛마 지렸고 좋았어 첫 턴에 땅 2개 괜찮아 요런 다음에 딱 여기 세게 여기 한번 가고 아 아 1번 심지어는 네 나중에 영원의 파트너를 좀 찾은 다음에 가야지 욕 우와 아 호텔 3개 인도도 괜찮은데 4 4 4 4 4 4 4 5 4 4 4 4 아 버프새끼는 아직까지 저 새끼 저 실력으로 야 뭐야 캐나다 덴마크 내 차례 2 6 6 아 5 5 5 베트남에다가 그렇지 3렛마 세라 찍고 1 6 일단 땅 4개 땅 제일 많아 좋아 덴마크 무조건 가야 하는데 그니까 저 15배 저거 저거 무조건 노려야 해 6 됐지 캐나다가 5에 3개 우와 아 뭐야! 야 그렇지 이것도 좋아 천사 카드! 그렇지! 천사! 천사 아까 막판에 욕이 나겠었죠? 야 이거 캐나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와 이 새끼 이거 뻗고 왜이래? 와! 캐나다 가져가네! 폴로세만 하죠 그렇지! 마티도네 좋고요! 됐어 4-5 와 이 새끼들 이거 땅 다 가져가네 일단 땅은 나쁘지 않아 땅은 그렇지 30억 기부하고 와 라멘베리트가? 이! 유! 뭐야! 다 살아있네! 니암 형님 이번 크리스마스 모텔 대박 나십시오! 어? 아따 우리 그래 폴 케이가 또 250개 또 쏘면서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이렇게 독담들을 나누는구만 좋지 네! 니암 형님은 모텔 관심 없어 야 덴마크 가지마! 덴마크라도 가야돼 저게 벌써 53억 쌓였어 10 가면 되지 10 정확했다! 야 50% 가격이 인수다 좋았어 야 50% 가격이 인수다 좋았어 독일이지? 독일이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 내가 요새 있을 때는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야 이렇게 땅 ㅈ 또 없어 네 철이에요 3 와 건물 왜 이래? 이런 건물 지어서 안 돼 3 아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땅을 늘려야 될 때야 아 이거 스웨델만 먹으면은 뭐야 이거? 와! 대박! 네너마스 엄청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 프랑스 어서 오고 엄마 바꿔주세요 가져가 이 새끼야 가져가 난 필요 없으니까 네너마스 3개 졌어? 아 아 아 씹으래 에이 이런 거 갖다 쓰면 안 되지 여기로 갖다가 덴마크라도 가야 좋은데 그거 죽으지마 덴마크 sowie weg 와 저기 한국까지 가져가... 6 9 오우! 독일에다 저 그렇지! 코베르츠 방치꾼 괜찮아 여기다가도 좀 힘을 실어주고 30억 아.. 독일에.. 무조건 이제 덴마크 가야 되는데 저걸 인수했어? 스페인.. 저거는 지금 있으나 만한 땅이야 와.. 아라배빌리트가 뭐 저렇게 비싸? 와..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구! 좋았어! 요것도 타고리에다가 저거 인수해갖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덴마크 가면 돼 아.. 건물 왜이래 와.. 2억밖에 안 돼 덴마크라도 가야지.. 이게 조금 괜찮은데 3배 올라버리니까 아.. 멕시코 뺏겼다 1,2,3,4,5 아.. 시벌.. 80억 졌다 하는거 이게 좀 글리가 없네 1,2,3,4,5 1,2,3,4,5 1,2,3,4,5 정확했어! 야 정확했잖아! 1,2,3,4,5 1,2,3,4,5 그래 시작 지점 1,2,3,4,5 1,2,3,4,5 1,2,4,5 1,2,4,5 노르웨이에 또 줘 노르웨이에 또 줘 그렇지! 야 여기 이거 90억 모이는데 이거 야 이거 가면 1등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스페인 가져봐야지 이 새끼야 피워도 없어 쓰레기 땅 오 여기도 나름 쎄 73억 와 스웨덴 내가 가면 이거 대박인데 요 8 8 그래 앗서리고 잘 피했어 그리고 이기게 그나마 다행이야 이야 브라진 가져가고 그렇지 영국 가버리고 덴마크 스웨덴마 무조건 가면 된다 휴가비 지불 휴가비 지불 다 그렇지 이것도 괜찮아 81억 이러면 이거 1등 확률 있어 하다리 게임이 진짜 그렇지 6억이다 내꺼다 내꺼다 6억 그렇지 1등이지 어후 재도전 새끼 뭐해 뻑구년 이것도 탐욕불이네 꽝이야 이 새끼야 그렇지 자 2등이지 자 2등이지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 잘 피했다 어우 잘 피했어 기본 랩마 그렇지 랩마 하나 져주고 야 저 덴마크만 가고 야 저 덴마크만 가고 딱 이제 요런 다음에 아씨 그렇지 미국 어서와 이 새끼야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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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지 그렇지 1등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마지막이야 어? 어리그 조금만 깎아줄래요 토익요활이 네 새끼야 내가 미쳤다고 2도 넣을래? 너무 조금 미쳤다고 2도 넣을래? 1등이지? 12 건물을 한 번 더 지어야 아 그렇지 1등 그래도 나지 좋았어 어디다가 브라질에다? 9 월급 감사합니다 1등 아씨 우리 1등 뺏겼다 야 뻑고야 5텀 가야지 안가냐 이걸 안가냐? 이걸? 이걸? 무조건 가야지 인마 와 이 새끼 양아치 새끼 예기 양아치 새끼야 꺼져라 꺼져라 저걸 안가네 저걸 어? 족밥냐 너랑 아네 이 새끼야 어? 어 아 솔직히 존나 재미없게 하네 응? 저 쫄보냐 야 이거 야 이거 짜치방이다 짜치방이야 왠지 느낌이 시부레 쎄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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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치지 마 이 새끼야 그거 막 괜히 둘이 아는 사람인 줄 알잖아 반 어우 저 새끼 눈치도 없고 시부레 이거 어? 어 출발 순서를 정해요 욕 두 번째 출발 어우 저 새끼 존나 같다 그래 어? 어? 오우 눈치코치 없는 새끼 저거 아이 개새끼 아 이거 좀 큰 판이 하나 안 엮이고 그냥 그래도 계속 따긴 하는데 응? 아 여러분들 잠깐 담배한데만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잠깐 담배한데만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판타스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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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그렇게 안 좋은데? 세계여행은? 랜드마크, 내 차례! 노르웨이를 당나... 어디로 꺼낼까요? 판타스틱! 야 이거 랩마 못 지으면 이거 말짱 꽝이야. 현질 또 해야 돼 이거. 10! 조금만 깎아주세요. 야 뭐야 일본, 스페인? 좋았어. 이번에 세계 여행 간다. 아 씨... 6! 왜 10인데 왜? 아 씨... 컨트롤 좋았는데요, 본판. 일본이 무슨 거야? 일본이... 와... 저기다가 또 저걸 또 다 해? 야 여호판 틀렸다. 여호판 틀렸어. 여호판 틀렸어. 10 좋고... 월급! 감사합니다. 아... 이제 스페인 내가 가야 되는데... 황금 카드에서 바꾸게... 아... 그냥 언박말은 모르잖아. 오... 황금 카드가 나와네. 4! 4! 구입니까? 4! 4! 4! 4! 4! 중요한데.. 9 들어갑시다, 9 9 좋았어! 왜 10이 돼?? 아이씨! 와, 땅 2개밖에 없어! 야, 요원판은 그냥 대충 놀다가 말아야 겠다 1,500원 용판은 틀렸어, 저거 와, 공부를 하나 떼겼네 8 이불에 행운에 돈도 없는데 2호 아, 1,500 아, 이걸 뭘 했다고 또 다시 제게임을 해 2호 내꺼다 아, 첫판에 세계여행이 안좋아 그렇지, 이집트 어서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희망의 불씨가 조금 이게 오는데 여기서부터 잘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지, 랩마 짓지 말고 4 4 여기서 63빌딩 하나 진짜 엔타워나 이거 이제 랩마 안 지으니까 안되네 아니, 저 스페인은 왜 못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한판 할때마다 10만원씩 저거 막 조지고 갈 수는 없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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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띠! 저거, 제가 주임할게요 저걸 인수해? 내 차례! 베트남 그렇지, 저기도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주사위 컨트롤 이거 아예 안 돼 그렇지, 그래도 오, 이거 크렘 맛을 썼네 이야, 지금 비베 볼 때가 덴마크가 거기인가? 미션 땅인가? 아니지, 스페인이지 그렇지 그렇지, 넌 넌 넌 거기로 나가고 아, 여기 비껴가네 자, 8 8 아, 잘 갔다 아, 그래도 9 다행이다, 씨 아, 왜 꼭 이렇게 중요할 때 이게 안 돼 땅 10불에 다 쓰레기 땅밖에 없어, 지금 아, 이번에 세계 여행이 무조건 가야 돼 아직 1불 턴 남았지? 우와, 다섯 배? 그렇지 자, 8 가자, 8 8 정확했어! 아, 씨 어지만 안 돼요 아니, 이거 왜 너무 이게 이게 좀 어, 어, 안 돼 왜 이래 왜? 세계 경제 일생화 24억, 11억 9 야, 그래, 저기 한 번 와도 애들 좀 괜찮아 그치? 진짜? 8억, 8억, 8억 아, 8억은 안 가게 돼 그래, 이거 꽝이다 끝까지voy 아, 씨 뽀꾸가 스페인 먹으면 완전 족되는 거지 자, 10 10 그렇지! 10도 괜찮아 아, 씨, 이구리의 6배짜리 좋아 얼마야? 15 그렇지 이집트에서 오고 야 1등 올라갔지 좋았어 이런 다음에 스페인만 먹어도 이거 괜찮아 스페인만 먹어도 야 아니면 이거 아라베미트 먹어도 깔끔한데 아 씨발 거길 왜 가 아니 뭐하는데 37억이야 거기가 와 미쳤네 야 잠깐만 아니야 아직 몰라 스페인만 가면 돼 와 프랑스가 아까 5배 떠서 그렇구나 아 씨발 20탑으로 와야지 인마 랩만 잊지마 갖다가 랩만은 안 돼 그렇지 2천억은 먹고 떨어지고 자 스페인 6 정확했어 7이네 씨발 그렇지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스페인 왜 이렇게 안 걸리냐 야 이 새끼 스페인 가면 ㅈ 된다 아 이것도 박히네 와 통행료 ㅈ 날 떨어져 아 이거 좀 싸다 4억은 됐잖아 아 씨 이거라 얘가 한 방인데 4 아 빵구 저 새끼랑 하면 안 되겠네 저 새끼들 저 게임 X같이 해 뭔가 저 새끼랑 하면 뭔가 좀 말려 재수 없는 새끼 저거 야 이 새끼 분명히 또 5톤 연장한다 저거 4 구두 좋아 구두를 위에다가 와 이거 랩마 없으니까 씨부래 이거 말짱 헛거네 어? 와 뽀뽀새끼 봐 이거 이번엔 연장하는게 기회 좀 있잖여 개새끼 아랍에미리트만 괜찮은데 이거 5톤 당연히 추가하겠지 와 추가를 안해? 이 새끼는 좀 양심적인 척 하려고 어? 어? 어휴 왜 쫄보냐 아 나 저 새끼 나 아 나 여러분들 나 뽀뽀랑 안할거야 어 뽀뽀랑 안해 더블 좋아 뽀뽀 들어오지마 이 새끼야 어 너 저 새끼 존나 쫄보고 존나 게임에 재미가 없어 야 이 새끼 빨리해라 이 새끼 뭐야 이거 어? 저 새끼 뭔가 내가 봤을 때 랩마 지금 현실 존나 많이 하고 봤을거 같애 아 너랑 안한다고 이 새끼야 야 잠깐만 나 이거는 어 랩마 이거 좀 사갖고 요번에 진짜 한번 큰 판 한번 노리자 안되겠다 큰 판 한번 노려봐야겠어 아 아 강화 가능 이거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이거 천따 이하에 10만원인데 블루 모스크 근데 이거 편지를 존나 많이 해야된다 어 창라보 아 아 핵불력 особенно 온갖은 오웠미로 막아야 돼? 크랩니 Egyptians 야 이거 시골에 언제차 야 벌써 이거 500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건 100% 100% 다 필요 없고 뭐 목적을 결성했는데 야 이거 갖다 그냥 5만원 쓴거야 벌써 어? 5만원 아 야 그만 써 돈 존나 아깝다 돈 존나 아깝다 좀 많이 있죠 랩마 야 그럼 저거를 맨날 나처럼 랩마 저렇게 현질해갖고 하는 새끼들이 있을까? 어? 알았어 그럼 요번에는 좀 팀전 한번 좀 경험 한번 해보긴 해야겠네 근데 그 시골에 어떤 새끼랑 걸릴지 알아 팀전 이러다가 그 또 뭐 잘못 걸리면은 죽 되는데 어? 그제? 오 주간미션 꺼져 이 새끼야 니랑 아네 이 새끼야 이 그지새끼야 쫄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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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전 하다가 자객 만나면은 야 랜덤으로 할거야 자꾸 하지마 이 새끼야 이거 아프리카 플렉시키기 전에 이 개새끼야 야 우리 편 존나 좋아 1조 좋았어 같이 한 번만 해줘라 좋아 저런 큰 손이랑 한번 해야돼 스타트 들어가 야 요번에 이제 편 좋아 좋아 출발 승차를 정해요 출발 승차를 정해요 출발 1위야? 나 몇 등이야? 나 뱀만 나쁘지 않은데 똑똑똑 짓고 광희야 님이 늦게 살아있네 화이팅 아따 우리 광희야 안 그래 요번 팔 한번 진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빨아봅시다 우리나라 1위야 쟤가? 추론이가? 추론이가? 와우 7시 방향 운이 안보여? 그럼 안되지 뭐? 야 저 새끼들 야 그렇지 첫 턴 더블 좋아 랩마 좋고 한 번 더 굴려 야 뭐하니 10 아 왜 10이 더블 좋아 그렇지 요거 콤보 바로 세려버리고 좋았어 3배 굿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2 야 뭐야 아 이런거 걸리면 안좋은데 야 저새끼들 저거 둘이서 저거 와 저새끼들 저거 땅을 뭐 얼마나 많이 사갖고 그런거야 야 쟤네 뭐해 이거 와 무조건 랩마야 나 조진거 같다 와 제대로 나가서 해 야 이 개새끼야 뭐해 얘 어? 4 아 아 X됐다 아니 주사기 컨트롤이 안먹어 4배 4배? 4배 4배? 그렇지 건물 짓지마 야 좀 잘 좀 해봐 이 새끼야 야 여기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여기 가야돼 그렇지 그렇지 오 하나가 랩맞아 이 새끼 이거 랩마도 현질 안했나봐 그렇지 그래도 4배 좋고 4배 좋아 오 3 3 괜찮고 그렇지 어서와 야 돈이 같이 들어와 버리네 이걸 인수해? 이걸? 그렇지 건물 때려 못 졌지 그렇지 이집트 못 왔어 좋아 어? 아라메 미니트가 거기였어? 야 X됐다 이거 판 X나 커지네 거길 왜 가냐 이 새끼야 지금 빨리 땅을 사야지 야 50% 가격 인수 어디 아니 아라메 미트 아라메 미트를 왜 인수를 해 그거 인수한다고 이 새끼가 그거 되는 줄 아네 어? 7 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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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10 10 6 9 9 9 10 12 9 11 19 12 내 차례! 아! 씨부레! 망했다. 아 씨... 네덜란드? 랩마 짓나? 아우 랩마 안 짓지 좋았어. 와... 러시아 갖고 가네. 랩마 있는지 없는지 시골에 내가 어떻게 알아. 골드키! 세계여행 좋았어! 너 이거 잘 가야 된다! 세계여행 좋자! 3! 그렇지! 3! 3도 괜찮아. 100% 건설해서 다 때려지게. 그렇지. 3랩마! 와! 완전 헬파티네. 이 새끼가 어디 갈래나? 와! 저기가 뭐 무슨 44억이야. 미쳤다. 저기 56억. 그렇지! 거기! 거기 그래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그렇지! 건물 2배! 그렇지! 얼마야? 91억! 좋았어! 10! 11! 11! 아우 11도 나쁘지 않아. 건물 저어. 아... 10불의 빌딩세계. 올 커지! 11억 이 새끼야. 잘 걸렸다. 좋아 좋아. 아 무조건 이거 반반씩 넣어먹네. 좀 봐봐요. 또 느낌 싸다. 느낌 싸해. 느낌 싸해. 야 이 새끼야. 거길 왜 가 또! 아 좆됐다. 씨.. 아니 왜 주 커니 안 돼? 어? 올 커니! 어서 와! 그렇지 베트남! 와! 11번. 하여튼 건물 저게 뭐. 아 저기 또 좀 있네. 중국이나 가 이 새끼야 중국이나. 그렇지. 랩마 잘 졌어. 중국이 8위지? 8위! 정확했다! 와 정확했는데 저게 안가? 그렇지 3배 이것도 좋아 얼마야? 80억 굿 그렇지 그거 다 꼴아봤고 야 이번에 이거 이집트 가면 깔끔하다 이집트 가면 괜찮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2배 좋고 160억 5 가자 5 5! 정확해! 와 경제 활성화! 휴가 끝! 내 땅에 도착했어요 렛마 지침 안으로 해 야 네덜란드 367억 8 이 새끼 이거 돌았네 이거 아이씨 살짝! 7억 괜찮아 저 정도는 약 한 거야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 7억은 올커니! 3 3 360 7억 좋고 올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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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집도 잘 왔어! 좋아! 여기 이제 또 약속이 딱 된다 4배 오케이! 오케이! 스핑크스 3개 좋고 오케이! 10! 좋았어! 더 빵 튀겨! 빵빵빵! 빵 튀기고! 굿! 640억 734억 야 영구 어? 누구야? 야 X댔다 저기 걸리면 영혼까지 털린다! 저기 걸리면 영혼까지 털려! 잠깐만 깎아주세요! 내 차례에요! 10! 10! 10! 10! 10! 아니 약하게 눌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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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내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와! 104억을 가져가? 야 그래도 여기 안 걸린 게 어디냐 영국 안 걸린 게 그나마 어디야 야씨 이브라 꽝 그냥 받아 아니 뭐 얼마나 다 먹는다고 이 새끼야 그걸 또 해 어? 야 팔 가면 이거 땡큐야 팔 정확했다 저 새끼들 저거 씹으라 청소기 핵 쓰는 것 같은데 다이 쓰네 어? 와 너 자기 땅이다 어 너 괜찮지 저 다이 쓰네기지 씹으래 오잉! 아 저 우리 땅장 씹으래 얼마야? 야 저기도 내 1,400 좋았어 오 가구 야 저기도 240억 좋았어 건물 더 줘 더 줘 더 줘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랑 아네 이 새끼야 이 그지 새끼야 야 그래 뽀꾸 한번 믿어보자 뽀꾸야 초대해 봐 뽀꾸야 초대해 봐 뽀꾸야 초대해 봐 우리 그래도 납견이 한번 믿어보자 뽀꾸야 초대해 봐